저기 두 마리일텐데? 쟤 말고 한 마리가 어딘지 알아야 되는데 한 명 또 올 거거든요 한 명 어딘지 알아야 돼 한 명 어딘지 알아야 되는데 여고보자 어딜에서 어디서 느낀거지? 에이 이게 진짜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니까? 그게 어디에 있는지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되게 어려워요 이거 쿠만도스같은 게임들을 보면 저기 어디에 있는지 보이잖아요 도라인 어딘지 아니까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근데 거기 어딘지 안 보이니까 대책을 세울 수가 없어 이거 알고 싶다 결국 어디 있습니까 나 어디 타고 올 수 있어 저기 Jefferson 그럼 뭐 하는 거야 아 이게 뛰어다니든 안 뛰어다니든 걸리면 되니까요 뒤들면 죽어 뒤들면 죽어 뒤들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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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놈 누구냐 피해 축제로 만들어주세요 여기서 심심해 고소정 잠시 いや、いや。 今何時と思うか、静かに両手を受けなさい。 おうおうおうおうおうにあいじゃ。これで恥ずかしゅうのうなったでしょう。 あしばしばたれよ。 ええ、くすり、おくすりはとんん。 やよ、いやよはさいしょだけじきにごくらくにいけまする。 진짜... 곡락에 이케야? 말인시까? 이거 설마 싸워야 해? 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동시의 신뢰고 동시의 성양대 동시의 성양대 대신 상호를 동시의 성양대 동시의 성양대 동시의 성양대 동시가 이것을 나는 강아지도 이앲하여 가뭈다 멍게뉘 아 이 좁은 데서 어떻게 오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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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람을 모를 수 있는 한 장면을 만들어버린다. 당신이 이 장면이 방금 양해하네. 당신이 장면을 정해지는 것 같다. 당신은 당신이 장면을 정해지는 것이다. 당신이 장면을 정해진다. 당신은 당신을 정해지는 것이다. 이게 안되는데? 아니 아까도 했었는데 이게 안돼요 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거 안되잖아 그냥 고치면서 오! 쓴다! 잠시만 그렇게 쓴거야 막 누르니까 됐는데? 아니 근데 이렇게 이렇게 쓰면은 의미가 없는데? 제발 이쁘다! 아니 이쁘다! 이거 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거 쓰기가 되게 어려운데? 괜히 잡게 쓰나가 제가 더 만드는 행위를 높은 거 같은데? 왜 안 좋은 거 같은데? 왜 왜 안 나가지? 어떻게 쓰는지는 알았는데 어떻게 쓰는지 알았는데 이게 정확한 키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왜 안 좋은 거 같은데? 왜 안 좋은 거 같은데? 왜 안 좋은 거 같은데? 너무 안 나가는데 이거? 도구 있는데 도구 쓰다가 맞아서 떨어뜨리고 죽어요. 아까 같이 좁은 데에서는 도구가 한 번 유통하지 않습니다. 도구 쓰는 동안 죽는 데니까 쿨콩 두방 맞으면 죽는 데에 쿨콩도 쓸 시간이 있겠어요? 쓰다가 막아쓰다가 막아쓰는데 이게 남의 손은 잘 나가주는데 또 안 나가주는데 이게 제일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리고? 이게 제일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게 타겟팅하는 게 아예 초 버튼이거든요. 이걸 해놓으면 얘가 걸어. 그래서 타겟팅이 하나 많아요. 적들 졸라빨리 쫓아오는데 타겟팅하고 싸우고 싶잖아요? 타겟팅을 하면은 걸어요. 진짜 소나옵니다. 타겟팅을 하면은 왜 히어로innen 타겟팅을 하면 되는 거에요 왜 안되지? 아 한눈만 나오면 안되냐 또? 아니 왜.. 도움이 나와가지고.. 아이템 못쓰는게 됐네요? 아 왜 안넘어가지고.. 큰아웃이다 진짜로 폭발 하나밖에 못쓰잖아요 아이템 못쓰 그는 저에게 일을 더 재미있게 Cercle 연기의 좋은 꿈을 만들고 1부지, 2라카 재우는 약은 아직 없더라 아 근데 아까 보스 그거 답도 없던데? 다른 데 문제가 안 되는데 보스가 답도 없던데? 어떻게 잡아야 되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근데 보스전에서 소용없어요? 소잉이네 보스전이 어려운건데 아 그냥 시작해 아 지금 시작해 잘 시작해 그 부분에서 만나면 저거는 거고 아는 거고 아는 거고 아는 거고 아는 거고 아는 거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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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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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이거 또 이쪽으로 안 넘어가죠. 먹어봐 저거. 맛있겠지.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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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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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여기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뭐야 스피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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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티라나 스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왕호우가 게임 속에 들어가입니다 죽였는데? 뭐야 이번엔 그 애가 죽였네 아까랑 다르네? 뭐지? 오케이 조심하래요 뭐 들어가야되는데 그래서 어? 아까 칼뽑기하면 안되는거였나보네 보니까 예 칼뽑기하면 안되는거였나봐요 뭔데 이거 여기로 가야되는거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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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입방향이 달라가지고 깬거에요? 흠 흠 흠 흠 흠 아까 그냥 이쪽으로 오는게 정답이었네 흠 흠 저 이거 어디로 와야돼 그래서 흠 흠 흠 흠 흠 흠 빙대면 저거 빙대에 들어가거나 그런거 아니냐구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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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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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어서 합시다.